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그린수소 상업 판매가 시작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함덕그린수소 충전소에서 수소차량용 그린수소 상업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수소 판매 가격은 재료비와 인건비, 경비와 운송비 등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1만 5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도내 수소차 등록 대수는 버스와 청소차, 승용차 등 58대로 다음 달부터 함덕과 월평 구간에 공영버스 운영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